이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그렇죠? 사문서 위조라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사문서는 위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내가 와서 쓰는 내용을 보면서 쓰는 내용을 위조라고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서 위조로 못 거니까 최강욱 대표가 지인인 조국 교수의 아들을 고등학교 시절에 법무법인으로 불러서 인턴을 시키고 복사도 시키고 법조인으로서의 자세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증명서를 써줬는데 인턴 증명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써준 걸로 입시에 사용해서 업무방해를 했다. 남이 들어갈 자리를 깨차고 들어간 거 아니냐로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도 1월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피의자로 전환하기도 전에 즉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서면 조사를 하다가 사람을 출석시키지도 않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해 의해서 검찰 부장급 인사 발표 30분 전에 월요일 9시 30분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발표합니다. 이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민정수석 내 비서관들을 쳐내는 작업들의 일환이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선거에 뛰어들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때 그 인턴 기소당한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방송인들의 질문에 나는 그 인턴 확인서 인턴을 했으니까 확인서를 써준 거다. 맞다라고 말한 것을 또다시 한번 허위사실로 엮어서 이번에는 선거법 공소시효를 4시간 남겨놓고 2차 기소를 다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선거했지 않습니까 어제 선거했던 날 또 불안하니까 그러면 하나를 더 걸어야 되겠다 해서 명예훼손을 그런데 누가 명예훼손 당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최강욱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검언유착 채널A하고 검찰의 이동재 기자 검찰 한동원 검사 사이에 있었던 모종의 사건에 대해서 폭로하는 페이스북에 글 쓴 것을 놓고 그 글이 허위사실 유품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으로 어제 또 기소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기소들이 됐는지 이게 개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개한테 미안해 이 거룩한 생명체인 개한테 이런 얘기를 빗대서 한다는 게 너무 개한테 미안해 왜냐하면 이게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한테는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갖다 본다면 이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봐 처음 첫 기소부터 봅시다 첫 기소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불렀잖아 그런데 얘를 그냥 기소를 해버려 이게 가능합니까? 이 인턴 증명서 써준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맞다 그러니까 기소한 거예요 왜 했냐면 조국이라는 사람과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이드 케이스로 간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상 원래 내용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검찰의 인사를 포함해서 공직기강을 잡는 역할을 하는 비서관이었던 조국을 청와대에서 쳐내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면 비서관들은 옷을 벗는 게 상례였거든요 예의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이 청와대 인사를 자주 의지한 거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아니 장관이 조국이라는 장관이 마음에 안 들어요 쟤 잘라 보세요 최공옥 쟤 잘라 이렇게 한 거죠 보세요 다른 사건 중에 이런 식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정경심 교수는 소환조차 받지 않고 기소당했으니까 그것도 기록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 중에 하나가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피의자로 전환도 안 하고 기소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기소가 됐지 이 사람도 자신이 남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항명할 기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기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수사 없이 기소를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 서울지검장의 이성윤 지검장이 피의자 소환해서 해봐라 해야 된다 대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검찰 인사전에 반드시 기소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검찰총장은 지검장에게만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위법이에요 오히려 이 검장을 뛰어넘어서 일선 검사에게 지시를 했는데 오늘 판결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 들어보셨어요? 그거 6, 7년 전에 폐기된 거 아닙니까? 네 검사들은 다 한 몸이고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상명하복의 문화를 만들던 시절의 얘기인데 이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 7년 전에 없앴습니다 없앴어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이게 민주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없앤 원칙인데 판사가 무려 판결문에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판사가 누구야?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이 문제없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재판을 시작했죠 서울중앙지법 형사구 단독 정종건 판사 형사구 단독 정종건 판사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판사를 탄핵해야 됩니다 이게 판결입니까? 이건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재판장으로서 판사로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사건은 불법적인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서 민간인이 억울하게 권리를 제안받은 사건이다 무죄 판결을 하고 오히려 이런 불법적 지휘를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재동장치인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현장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소야 두 번째 기소에 어이없는 상황을 보십시오 두 번째 기소는 이게 저기 뭐예요 두 번째 기소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기소 아니에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서 최강욱의 의원직을 박탈하고자 하는 검찰의 시도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수사를 안 하죠 수사했습니까? 소환조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환조사는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서면으로 답변 한 장 받고는 조은재를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 선거법 공소시효를 4시간 앞에 두고 기소를 해버려요 기습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기소당한 것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거예요 기적에 놀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천도 검찰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들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이지랄을 하는데도 무혐인데 아니 그냥 자연인으로서 법치주의가 있고 공판중심주의가 있는 나라에서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야 내가 기소를 했는데 네가 기소가 부당하다고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깡패지 이게 검사예요? 수사를 가지고 보복을 하면 깡패지 이게 검사냐라는 윤석열 우리 검사님의 말씀이 유난히 와닿는 그런데 이건 수사를 가지고 보복하는 정도를 지나서 야 내가 까라면 까야지 내 말에 대해서 토달아 이 쉐리가 이기고 이거야 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게 누구냐면 거의 깡패들이 사람 조질 때 쓰는 거 아니었어요? 컵 딱 들고 자 이거 이제부터 종이야 종 이거 종이다 맞나? 이렇게 물어봐서 예 종입니다 이러면 알았어 이제부터 이거 종이다? 자 소리 내봐 이지랄하면서 놀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소리 못 내면은 그러면 또 두드러 패는 거 아니야 그런 짓걸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이게 당연히 컵이라서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소리가 나지 않잖아 그런데 자 이거 지금부터 종이야 그러면 예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종소리 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이거 1심에 유죄를 받은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 재판으로 가져가서 또 가져가고 있지 그 재판을 그 재판에서 허위사실 유포인 게 맞는 걸 만들어서 의원직을 박탈하고자 하는 시도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인턴 증명서를 써준 것을 가지고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는 사실 자체는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횟수가 너희가 말하는 만큼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이 있다라는 대목이 있는 건데 판결문에 여하튼 그 사문서를 인턴 증명서를 써줬다는 것으로 구형을 1년을 했는데 무려 거기에 대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한 거죠 미친 거죠 그리고 이제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려는 이게 사실 검찰개혁이 끝나고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는 게 명력관한 그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법비들 일체의 대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아무리 좋은 인재를 국회에 보내놔도 얘네들끼리 짬짬이를 하면 얼마든지 날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 야 니들 니들이 이런 우리를 갖다 수술하려고 이런 대표를 보내? 야 내가 죽일 거야 해봐 어디 한번 해볼래? 이러고 있는 거야 국민들한테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기소에 더 기가 막힌 거 보세요 세 번째 기소는 검찰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이 기소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사이의 녹취록과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유시민만 되면 이철 얘기를 꺼내면서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만 되면 우리가 검찰은 다 알아서 잘해주겠다는 취지로 폭로를 최강욱 대표가 페이스북에 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한동훈이 고소한 것도 아니에요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한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네가 입증을 못하면 무조건 유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나는 듣도 보도 못했어 이런 거는 명예훼손이 여러분들 이제 검세라고 적으시면 그럼 기소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사가 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고 못 날면 기소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지는 이걸 종이라고 하고 종소리 내봐 이 지랄 하면서 우리가 야 니들 하는 짓이 진짜 세대가리 같아 그래서 검세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해도 그건 명예훼손이라고 누구든지 수사도 하지 않고 이번도 수사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또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야 김성수 맘대로 기소할 수 있어 김성애 맘대로 기소할 수 있어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 이거? 이게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야 이게 이게 검찰 파쇼야 진짜 독재를 갖다가 누가 하려고 하는지 보세요 국민이 부여해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국민들을 갖다가 짓이겨버리는 그런 짓거리를 하겠다는 이 희대의 살인마 이 희대의 깡패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용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남아있는 마지막 잔존 세력의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뚜벅뚜벅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걸음을 걷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K-방역과 K-한류와 그 많은 걸로 쌓아 올려진 촛불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그런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은 G7에 오를 만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검찰, 판사, 나부랭이, 쉐리들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 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20대 때 고시 한 번 함께 간 이후로는 자기 발전이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공부를 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안락한 상류층의 사회에서 한 발도 빠지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검사와 판사 사이에만 사이가 좋으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만들어낸 비극이죠 지금 현재 최강욱 대표가 이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지금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으니까요 사법부가 엄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또 기대해봐야죠 그런데 보세요 조수진은요 진짜 허위 사실을 유포했잖아요 자기 돈 5억을 숨겼어요 이거는 선거를 임하는 후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벌금 80만 원이야 그거 인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그거는 거꾸로인데 정치인이 5억을 적고 안 적고에 따라서 사법부가 정치인의 진태를 정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건 이건 사법부가 세상을 옥죄는 거예요 그런데 룰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저는 뭐 욕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룰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조수진 의원이 5억을 기록을 빼먹고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킨 걸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사법부가 입법부를 장악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저는 조수진 의원의 판결은 그런 정도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최강욱 의원한테도 이건 무죄를 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뭐 사법부가 완전히 이상하게 판결을 한 것이고 지금 이 모든 것이 선진국 중에 선관이라는 게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얘기가 최민희 의원 아닙니까 최민희 의원 시청에 가서 건축과에 가서 인사하고 도시기획과에 가서 인사하고 보건과에 가서 인사했다고 호별방문으로 의원직이 날아간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법부가 모든 것을 지구 흔들게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종검 판사님 이전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진짜 궁금해요 내 후배야 서강대학교 법학관에 야 쪽팔리다 진짜 내가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진짜 쪽팔리다 니가 내 동문이라는 게 쪽팔리고 수치스러워 아 진짜 내가 박근혜 이래로 진짜 동문이 수치스러워진 거는 오랜만이네요 1년에 몇천 명씩 들어오는 사람들 먹기에 큰 의미가 주십니까? 여튼 이제 재심에서 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법부의 분위기들 전반적으로 저항을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법개혁으로 칼바람이 몰아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관이 되고 나서도 사법농단 판사 징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깔아 뭉갈려는 의도가 좀 명확하다고 보여져서요 여기서 정치권이 기죽지 말고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탄희 판사를 중심으로 해서 11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현직 판사 2명에 대한 탄악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한 방침을 못 정하고 있는데 이거 탄핵해야 됩니다. 탄핵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법농단 재판, 세월호 재판을 사법부에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랑 엿박아먹은 사건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가서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탄핵, 처벌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처벌을 못하는 거는 법에 재판을 거래할 경우는 형량을 정해놓지 않아서 그래요. 재판을 거래한다는 걸 아무도 법조인이 생산한 적이 없거든. 감사합니다.